네,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후쿠오카의 도시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부터 후쿠오카의 지하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화면을 보시면 한국어라고 적혀있는 버튼이 있습니다. 한국어를 누르면 가장 맨 위에 있는 한국어로 안내해보내세요. 네, 국호 합포적기선을 누르시면 됩니다. 그중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낙하주선이라는 것을 누르면 되고요. 네, 여기에 동전을 넣으면 티켓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깐유로 이지를 회전하러 진행됩니다. 지하로 실험을 하고 싶습니다. 이곳에서 또는 열어보기 스테이지를 돌려봅시다. 콧대가 이와 gliás길에 있어서 더 열을 비지 못하는 방어 등에 숨어오기까지 한국어로 된 메뉴도 여기 있네요. 일본식 떡국, 슈마이, 조림 생선, 볶음 요리 같은 게 메뉴로 적혀 있습니다. 오, 오, 신선아.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감사합니다.